전체적으로 다 맞는데 허리선이 조금 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만큼 이쪽에 1인치, 이쪽에 1인치 허리선만 이렇게씩 박을 거예요 허리선을 박으려면 이걸 뜯어내야 되잖아요 눈알을 뜯어내고 박아야 될 것 같은데 뒷판은 일부 내가 그 정도 한 2인치 정도 줄인다고 그렇게 표시해둔 겁니다 부셔된 히어로 부셔된 히어로 불쌍한 히어로 이게 크기가 넓어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쫙 펴져야 되는데 안 펴집니다. 그래서 늙어있는 거예요. 이딴 같은 데는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얇은 천이 아니고는 표시가 안 나요. 이 정도 천이 내가 반으로 안 갈리고 그냥 집어넣어져요. 그럼 그게 뻣뻣해져요. 남원에서 저희 집은 전라북도 선생님들이 많이 옵니다. 여기는 광주광역시 시청하고 얼마 안 되거든요. 유튜브 보고 내가 올려놓은 거 보고 이 옷을 양복을 가져왔어요. 그치라고 택배로 보려달래요. 그래서 상의를 데리겠습니다. 아이디아 음 음 음 음 아멘 아 야 처음 쪽으로 완성 됐습니다 지금 아 연기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월든 이거 지금 마네킹에다 이렇게 해놨다니 아주 멋집니다 옷이 여기저거는 예쁘다 여기잘어갖고 제가 발했으니까 소매도 뭐 잘 다녔 지금 여기서 뒷판에서 반인치 1인치 1인치 그래갖고 2인치 반을 줄이고 한 3인치 정도 되죠 허리선이 이렇게 여기 곡선이 나오잖아요 이보면 멋지게 완성됐습니다 남원시에서 와가지고 남원시 주천면에서 왔네요 와가지고 여기다 맡겨놓고 유튜브 보고 저희집에 왔대요 일하는걸 보고 와 믿을만하다 그래가지고 옷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고쳐서 택배로 지금 보내려고 택배 해가지고 요즘 또 이런걸로 쓰네요 그래서 택배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맡겼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좀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또 혹시라도 유튜브 보시다가 양복수선 광주가 나와가지고 양복수선 광주만 치면은 제가 쫙 나옵니다 한 200개 나옵니다 200개 넘게 나와요 그럼 그걸 보시고 혹시 비싼 양복을 고치셔야 되겠다 그러시면은 저희집에 오십시오 제 얼굴이 지금 안 보이나요? 그래도 이래도 저도 안 보이고 저리도 안 보이고 안 보이네요 1.2.1 2.2 2.1 4.1 4.1 5.2 5.1 6.1 한글자막 by 한효정